네 이렇게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저희 EXID가 본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5년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선물 같은 한 해를 보냈어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2016년에도 저희의 바람이 있다면 2015년만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 곧 설날인데 우선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드리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이랑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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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